구체적으로 기름진피 살찐 혈관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을지 특급 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혈관 살찌우는 3대 주범을 피해라. 그래서 저희가 주범을 잡아왔어요. 3대 주범이 지금 이 안에 잡혀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짠 보시면은 밥, 면, 빵 이렇게 하얗고 달달한 당분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주범도 잡으러 갑니다. 두 번째 주범 이 속에 있는데요. 염분이라고 써 있죠? 보시면 소금, 고추장,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떡볶이, 라미 이렇게 얼큰하고 짭짤하고 자극적인 맛들 가득한 염분입니다. 네, 단짠단짠 나왔는데 세 번째는 어떤 맛일까? 짜잔, 지방 보이시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삼겹살, 햄버거, 피자 같은 기름진 맛. 확실히 맛있는 거는 다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다이어트가 쉬운 건 아니에요, 교수님. 네, 지금 앞에 놓여 있는 물질들이 우리 혈관에 살을 찌우는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을 수 있는데. 없죠. 힘들죠. 지나치면 우리 혈관을 망가뜨린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고요. 사실은 당분 같은 것이 높아지면 인실분비가 늘기 때문에 지방이 조금 더 혈관에 가서 붓기가 쉬워지는 상태가 되고요. 또 염분이 높아져서 혈압이 많이 증가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좀 더 지방이 지나가기가 힘들기도 하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런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 또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몸에 들어가면 가장 나쁜, 짝고 단단한 그런 나쁜 콜레스테롤을 내서 혈관에 딱 갖다 붓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한 가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둘이 같이 겹치거나 두세 가지가 겹치면 그 효과가 훨씬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 먹으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거 드실 때 야채도 같이 드시는 것,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조금씩 조심해서 간혹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어려워.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이걸 먹지 말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고기나 새우, 달걀 이런 거는 아예 일찍 먹지 말아야 되고, 신선한 채소, 닭게슴살, 현미밥, 말하면서도 맛이 없어요. 인산 쓰신 거. 그런 것만 먹어야 되나요, 교수님? 정말 오해가 많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따라서 콜레스테롤 자체는 사실 죄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몸속에서 너무 많아서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가 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이 식사만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100이라는 수치가 있으면 식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변화할 수 있는 정도는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단의 조절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체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먼저 명심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할 때 조절해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기에 대한 오해인데요. 고기는 사실 죄가 없습니다.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고기를 먹을 때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먹는 게 문제인 겁니다. 투 플러스 등심이라고 하는 지방질 많은 고기를 먹고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튀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지방들. 마지막으로는 단순 당이라 그래서 당분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당뇨병 있다고 나는 당을 먹으면 안 돼. 이러면 저희가 몸을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당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화지방은 문제가 되니까 고기 중에서는 살코기를.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닭 가슴살 같은 거를 드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게 단백질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튀긴 음식들. 트렌스 지방이라는 거는 정말 트렌스 지방을 식당에서 못 만들게 하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50%까지 줄어들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튀긴 음식에서 섭취되는 트렌스 지방은 줄이시는 게 맞고요. 단순 당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단순 당은 보통 음료라든지 설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갑작스럽게 혈당을 올리고 이게 결국은 당뇨병을 유발하고 비만을 유발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단순 당을 피하시는 게 좋지 모든 당분을 다 피하시는 건 건강에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기가 누명을 벗어낸다. 다행입니다. 탄수화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 교수님. 네. 지금 중성 지방과 탄수화물이 굉장히 지대하게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면 첫 번째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성 지방이 그 다음 단계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중성 지방은 이제 지방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으로만 생각하기 쉬우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당분하고 지방산하고 섞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근육이 없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 당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케익이나 빵이나 떡이나 뭐 이런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 뭐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그런 것들이 쓰고 남는 것들이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중성 지방으로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음주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단순 당을 조금 먹는 거 가지고는 근육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대처해요. 어떤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술과 같이 드시는 기름진 고기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맥에 삼겹살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걔네들이 같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녁에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간으로 가서 지방간을 만들고 거기서 넘쳐나면 다른 장기로 가서 또 문제를 만드는 이런 사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성 지방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분들은 단 음식을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겠고 남성분들은 술 드시는 거 특히 유전적으로 술만 드시면 피로 중성 지방을 끌어내는 그런 운반체를 만드는 그런 유전적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먹어도 그냥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피검사를 보시고 나는 그런 유형에 속한다. 그러면 난 술에 의해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다들 좋아하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혈관을 위해서 좀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혈관 다이어트 비법으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는요. 혈관 노폐물을 빼는 물을 자주 마셔라 나왔습니다. 네 그 혈관 중에서 지금은 기름진 음식과 당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염분 같은 경우는 물을 좀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지만 염분 자체가 삼탑 때문에 물을 걸축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물이라는 것이 없으면 혈관 속에 기름 말고 적혈구 백혈구 이런 혈구가 있거든요. 섬유소도 있고 얘가 훨씬 더 혈관을 막기 쉬워요. 혈전을 막으면서. 그래서 얘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거기다가 만성질환 세 가지가 다 같이 있어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까지 만들면 혈관 막히는 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특히 겨울에 미지근한 수분 섭취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물만 많이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되는데요. 몸을 또 움직여야 돼요.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라. 유산소를 콕 집어주셨네요. 네 지금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이제 먹었으니까 열심히 또 운동해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다이어트를 할 때도 하지만 혈관 다이어트를 할 때는 특히 필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면 혈압이 10에서 20mmH 정도 떨어지고요. 또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HDL 콜레스테롤은 또 혈관 비만의 주범일 뿐더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을 LDL 콜레스테롤이 아까 쭉 보셨지만 산압 역할을 해가지고 안에 축적되고 쌓이게 되는데 이걸 없애주기도 하고 또 예방해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의 청소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LDL 씨는 약을 먹어서 이렇게 낮춰줄 수 있는 반면에 HDL 씨는 약의 상승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생활습관을 바꿔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5일 이상 아니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을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분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군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혈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 유산소 운동 한번 배워볼게요. 김혜선 트레이더 몰시가 한번 배워볼게요.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혈관을 날씬하게. 이번 주 너무 추우셨어. 너무 추우셨죠. 김혜선 씨. 이렇게 추울 때는 밖에서 걷거나 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따뜻한 실내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찐 혈관을 날씬하게 만드는 유산소 운동. 저희 우두찹이라는 동작인데요. 먼저 두 다리를 좀 넓게 벌려주세요. 넉넉하게 벌려주시고요. 양손은 가슴 앞에서 한번 깍지를 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저희 하체 스쿼트를 하면서 내려갈 건데요. 이때 깍지 낀 팔을 바닥 쪽으로 쭉 끌어내리면서 스쿼트로 내려갔다가 우리 왼쪽부터 사선 위로 두 손을 찔러내면서 돌아옵니다. 이때 시선 옆으로 사이드로 바라봐주시고요. 다시 정면 돌아와서 아래로 스쿼트 내려갔다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후우. 시선 손끝 따라가시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후우. 자 몸통 비틀면서 후우. 이렇게 유산소 운동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조금만 더 빠르게 내쉬면서 후우. 다시 앉았다가 왼쪽 후우. 세 번씩만 더 해볼게요. 앉았다가 오른쪽 후우. 다시 내려가서 내쉬는 숨에 복부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마지막 오른쪽 반대쪽까지 마무리할게요. 이거만 했는데도 땀이 나요. 숨 차요. 이렇게 첫 번째 동작 해봤습니다. 네 운동이 됩니다. 진짜. 네 좀 숨이 차오르시죠. 타는 게 느껴져요. 과자의 심의. 네 두 번째 동작은요. 저희 서서 몸통을 한번 비틀어 볼 건데요. 양손 두 주먹을 가슴 앞에 이렇게 가져다 주시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몸통을 비틀 건데요. 네 좀 더 동작을 크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이 오른쪽으로 갈 때 무릎은 반대쪽으로 후우 찔러주세요. 이렇게 후우. 네 이때 발끝 찔러내면서 우리 왼쪽으로 시선 돌려서 자 왼쪽 무릎 허벅지를 살짝 구부렸다가 다시 후우 후우. 다시 왼쪽 후우. 트위스트 하면서. 네 트위스트 하면서 몸통 비틀어주시고요. 호흡 내뱉으면서 복부 단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복부 힘이 갑니다. 네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후우 바라보시고. 네 다시 후우. 네 이렇게 동작 조금 더 빨리 하면서 집에서 신나는 음악 틀어놓으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이드 밴딩이라고 해서 저희 옆구리를 한번 찔러 볼 건데요. 자 똑같이 두 다리 넓게 벌려서 우리 두 팔을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발끝하고 가까워질게요. 아 네 다리를 그대로 쭉 들어 올리십니다. 네 후우 후우 다시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고요. 후우 손끝으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후우 자 이때 왼 다리는 버티면서 후우 중심 잘 잡아주시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올려도 되죠. 무례하지 마시고요. 잘 안 올라가네요. 네 발끝이랑 손끝 가까워지게 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